인기 엄청 많은데 다 틀릴 수 있을까? 지금 남은 거 저런... 오늘 아라 그 애프터스쿨에 벌스러닝 하잖아요. 이번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7시 반까지 오래요.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오는 거예요. 다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경기장으로 가서 트랙을 한 번 돌고 요 근처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5km를 돌아서 이제 요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끝이 난데요. 이거 보세요. 다리를... 회사에... 세 번 자전거 타고 갔다가 다리를 저렇게 다친 거예요. 역시 의욕에 차서... 티셔츠를 픽업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티셔츠랑 이렇게 번호표를 줬어요. 오! 애들 많다. 저렇게 맞춰 입었나봐요 학교별로. 다 몸풀고 있어요 지금. 사진 찍고 몸풀고... 좀 더 자전거 같아요. lin선. 화이팅 파이팅. 인사. 예들 이름도 써줬고... 다 일본이에요. 안LOAD. 으아. 빨밖이 돌아온 게 힘들어요. // energía. 국가. 일로와. 여성. 여기 벌써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왠지 우리가 달려야 될 것 같지 않니? 우리 달려야 될 것 같아 물 주는 데도 있어요 저기에는 물을 들고 있네 다 왔어 하나, 저기까지 뛰어? 하나 다 왔어 이겼어 오랫동안 밥 먹어야지 밥이 힘들어서 상아도 있어요 제 숨소리밖에 안 들으시죠 아이고 힘들어 힘이 남았어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운동장에서 빅세일이라고 미국에서는 되게 흔한 일인데 공원이나 길거리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만든 레모네이드 아니면 쿠키 이런 거를 용돈으로 쓰거나 그런데요 그런데 아란네는 오늘 집에서 만들어 온 브라우니 이런 거를 1달러에 판대요 그 돈을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대요 저희 아라 친구 엄마나 다른 어머니들이 이제 집에서 만들어서 브라우니 이런 거 구워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핫도그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다 팔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해볼게요 이거는 팬케이크 가루예요 이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소세지는 한번 끓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요런 걸로 애들한테 자리신도 키우면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걸 키우는 거래요 이런 걸 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아라가 이제 방학 때 세일 할 거라고 공원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화기사인데요 그 삼성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폴더폰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 열심히 해봐라 몇 년은 팔아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했죠 저도 지나가다가 애들이 하는 거 봤거든요 애들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방학 때 아라가 폴더폰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밤낮으로 팔아야지 여러분도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니도 자기 뭐 판대요 요즘 애들이 돈 벌려고 방학 때 이제 그거 팔 생각에 기뻐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를 경험해 봐야죠 몇이지? 지금 튀겨도 되나? 다 만든 건 아니고 지금 몇 개는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학교로 가볼게요 그리고 설탕도 원하는 애들은 뿌려주라고 이렇게 먹었어요 학교로 갈게요 하니야 너 누나 빅세일하는데 안 살 거야? 알아? 응 돈 가져왔어? 돈 가져왔어? 돈 가져왔어? 내가 돈 줄게 가서 사 알아? 응 엄마가 그거 샀어 안녕 안녕 그리스 안녕 안녕 그리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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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안녕 그리스 고마워요 그리스 대장으로 엄청 맛있어 인기 엄청 많은데요 사람들 엄청 많네 근데 우리 하니는 어딨나 모르겠네 온라인 이게,! 레몬, 쥐만듬 봉지 그리고 오세요 이거 롤 olvid해 다른 거 다 되는것 같은거 골라 하그래요 오케이 아! 한이서 이제 레몬에이드를 사먹는대요. 한이야! 이제는 서로 사먹고 있어요. 한이서 사먹고 있어요. 먹튀이야 먹튀? 하라 어땠어 오늘? 재미있었어? 또 할거야 다음에? 지금 남은거 저렇게 팔러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은 다같이 청소를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참 좋은 행사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에서 girls on the run에 bake sale을 했어요. 저는 corn dog을 만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핫도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맛있다고 하고 그리고 빨리 팔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고 있다가 무슨 여자가 이거 엄청 맛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그 corn dog를 그리고 우리가 한시 반쯤 그쯤에 까지 650달러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하지? 650달러? 650달러 만들었어요. 어 유크라인 가족들한테도 조금 주고 애들 그 캔슬 뭐 그런 애들이 있는 호스피틀한테도 보내주고 돈을 그렇게 도네시를 했어요. 오늘 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